터져버렸어! 터져버렸다고! 너희들의 인성이 곧 터져버렸다고! 자, 암호가 준비한 인성폭발특진! 자, 저의 인성을 한번 컨텐츠에 담아봤습니다. 자, 책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껏 죽여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정, 인성 터진거는 사실 그... 그... 예토전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5번에 보시면 여기 닫혀있거든요. 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사람은 죽일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설마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자, 뽑히기 전에 열지 마시오. 주이, 그가 다시 태어난다. 어, 뭐요? 히즈베? 혹시, 혹시... 아,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금블럭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랜덤무기전쟁은 랜덤으로 무기를 뽑는 컨텐츠입니다. 굉장한 컨텐츠죠? 자, 그리고 단 2명만이 살아남았을 때는 이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해진 무기로, 더욱더 좋은 무기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예토전 생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거든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희한한 것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오늘은 금블럭 대신 에메랄드 블록입니다. 와... 기분 좋겠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뽑을 때 그럼 아버님 못 보나요? 아, 뽑을 때요? 아... 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밸런스가 유하다? 슈퍼 밸런스. 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뽑는 순서 인성 터진 순서 뽑죠. 나도 터진게. 인정, 인정, 인정. 자, 그럼 내 차례구만. 안! 오늘은 금블럭 대신 에메랄드 블록입니다. 와... 야, 주인을... 알아보네. 주인을 알아보네. 야! 네가 넣었으니까 네가 써. 왜 안 좋을 거라 생각해? 나 진짜 이거 써도 되냐? 맞아! 야, 나 쓸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휴 나 중독해 아 그래 넣었어 악어는 쓰레기다 악어는 아니까 안녕 나 마이오미에븐에서 햄버거 먹다가 렌무안내고 와서 뛰쳐왔어 자 다들 다 다 상자 열지 말고 있어 주세요 네 뭔 눈치 해봐 너야 너야 너가 1등이었어 그 다음 너야 자 우리 머사이 능력 와 너 잘해라 나 잘해라 그만 참아 와 야 진짜 좋은 노력 걸렸어 중력이 와 비꼬는 거 같아 제이 쓰레기다 제이 쓰레기다 내 볼 때 막대기 하나 들어있다 아 스윙님 이제 컨셉입니까 대박인데 왜 스윙님 먼저 뽑아요 스윙님 눈 부분이 찰색 부분이 있어 아니야 너 눈은 깜껴 멍청아 박상수 너야 너야 임종원 인성이 임종원 인성이 만드힐 보단 내가 안좋겠지 이게 뭔 어 다이아다 자 다이아 어 금이다 어 좋습니다 오케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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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걸려? 야 나 뭐가 나랑 바꿀래? 아 아 아 잠깐만 나 진짜 이 주제에 맞게 하필 내가 이걸 걸렸어 잠깐만 인성 터진거 걸렸네 야 진짜 특집을 맞는 이 직업 가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상자를 열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강력한 개조인간과 강력한 살인마가 존재합니다 어 그 살인마는 3명을 죽였을 시에 봉인된 무기가 깨어나니깐요 살인마한테 죽는걸 주의하세요 이거 완전 살인마인데? 야 야 잠깐만 저기해봐 악어는 색감을 중요시하는 패셔니스트니까 이게 살인자다 어 내가 봐도 이게 살인마다 어 이거다 이거다 그 다음에 이거다 자 그러면 색깔을 중요시한다 했는데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금갓바 금갓바입고 있겠지 잠깐만 이거 생명의실 아니었어? 어? 잠깐만 이거 생명의실 냄새나는데? 아니야 상자가 나랑 바꿀사람 나랑 바꿀사람 저야 비밀 저야 저랑 바꿔요 어 오케이 나 한다 이거 한다 야 발음이니까 이거 꼭 해야된다 아 나 중력이랑 절대 안바꿔야지 자 그러면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바꿀사람 나 바꿀사람 아니여 사람중에 와 음성 써줬다 이야 나랑 바꿔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이거 별로 안좋아보여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물어 넣은것 같은데 아훈 이거 하나를 날수있는거 알아요 흐으으응 아 아 야 그거 까먹고있었어 날수 있었냐 그거? 아니 아니 벽타기 가능합니다 이거 오 근데 사람들을 좀 만들지 못하여 오야 수위님 굉장히 귀여운어 네 똥 자 좋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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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인성 터진 엔랜더 무기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제가 가장 터진 무기가 걸렸군요 두번째로 터진 능내기 와 내꺼 인성 개쩐다 진짜 나 이거 어떻게 서랍이 되지? 야 내 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목도 이거라도 써 젠장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 생맹실인데 알바 모집합니다 시급 가빠하나? 아 점퍼 걸렸어! 내가 하필 왜 점퍼 걸렸냐고 점퍼 근데 점퍼는 나쁘지 않아요 벽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상상맹점퍼 뾰로롱뾰로롱 지급 받으러 아 제타임 빰빵 아 제발요 오늘 강력한 애들 많은 애들 하필 이런거 걸려가지고 죽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아 오늘 옛조전 생술에서 자 마 이거 누워 내꺼 인성 개쩐다 내꺼 인성 개쩐다 진력이 움직인다 제발 야 제발 야 제발 오늘은 인성으로 몰들뻔이다 야 너무리 낙사시키라 야 너무리 낙사시키라 하이마 하이발란 말이야 야 야 하지 말란 말이야 어 저식 보게? 어 잘피요 오오 오코야 마크로leri 내 친구가 없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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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통해 inteiro 얘 망했다 야 얘 망했다 야 개죽을꺼 저도 좀만 주십쇼 저도 좀만 주십쇼 증명님 아 감사합니다 야 너블이 망했다 이게 말이야 아 지금 킬타임 아니라서 너블님 사르셨네요 근데 거기 책을 잘 읽어보세요 아! 킬타임 아니라도 그거 사망인데 너블님 탈락이에요 책 읽어보세요 다만 낙사는 탈락이 아니라 불행블럭 아 불행블럭으로 죽었을듯이 탈락이라는데 불행블럭 맞나요? 킬타임이어도 본인이 그걸 쓰다가 죽었기 때문에 저 저보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럭키맨 행운이 가득한 블럭과 불행이 가득한 블럭을 사용하면 럭키맨 행운이 가득한 블럭에서 나오는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운을 시험해보세요 반면 불행이 가득한 블럭은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불행의 블럭으로 죽을 경우 탈락입니다 다만 낙사는 탈락이 아니라는 점 님은 탈락이에요 너울이 그냥 내가 죽여줄께 아니야 아버님 아버님 나 일부도 못나갔잖아 나 일부도 방송 못나갔잖아 왜 그걸 썼니 야 근데 근데 저거 쓰다가 우리 주변에 같이 있어서 다같이 죽을 뻔한거 와 괜찮네 너브리무덤이야 너브리무덤 아 이상해 여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이미 탈락할꺼야 잘가 캥글루 잘가 캥글루 떨어질 때마다 달걀 났는다 달걀을 낳고 와 야 진짜 아파 야 쟤 쎄 쎄 완전 쎄 야 깜짝이야 야 두녀가 우리 둘다 인성이 어어어어 야 야 살인마가 있었어 살인마가 있었다고 도망가야되 야 내가 누군가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했어 어? 안 돼 누군가님 멋사겠지 과연 누군가님 저렇게 대놓고 청부살인받는다고 했는데 멋사겠지 당연한거 아냐? 어 똑똑한데 야 저 소민 말했잖아 저 비디오설정 굉장히 똑똑한데 바우니타는 멍청해서 채팅을 못 봤단 말이지 왜? 멍청합니까 뭐야? 잔인하게 불쇄요 요들아 자인마한테 죽으면 안 돼 살인마한테 죽으면 엄청난 무기가 개방이 된다고 어키오키오키 아고니 어디 아고니 어디 아고니 어디 나 지금 껌은필이 껌은필이 그러면 이건 어때? 살인마가 아직 나한테 우호주.. 찌를까 다행이다? 야야야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마이크.. 너 마이크.. 마이크 끊겨! 마이크 끊어! 마이크부터 고치고 와라! 야 머스야! 이미 공개는 했는데 니 능력이나 읊어봐라! 가랭놀마! 하하하하! 나의 능력은 3명을 살인하면 데미지 15짜리 검을 사용할 수 있지! 우와! 미쳤다! 자 여러분들! 어.. 사람죽이고 무기받습니다! 무기주고 사람죽이세요! 아니 저거 도와주면 안되지! 주인이 멍청해요! 죽입니다 진짜 까불면! 저 죽냐고! 아! 야! 투명살인마일 조심해! 때려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막을 수는 없다! 아! 누가 자꾸 나 때려 안보이는데! 나의 물방울이 그대를 녹이고 있구만! 투명살인마일 죽일 수 있는 건 개조인간 뿐이야! 개조인간에게 무기를 줘야돼! 개조인간이 누구인가? 잠깐만 생명의신 여기있잖아! 생명의신 삥 뜯자! 아! 아! 하지마! 괴롭히지마! 아! 하지말로 하고 벗긴겨! 어!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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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미 무기받으셨네? 야! 알바할래? 아! 저 알바할게요! 여기 알바첨고인가요?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네! 야! 야! 책해와! 책이요? 2층에서 책해와! 뭐 져야죠! 도끼라도! 맨손을 캐와 임마! 아! 네네네네! 저 빨리 캐올게요! 2층에 없는데요? 2층에 책장 있잖아! 2층에 책장 있어요? 어... 하나 둘! 아! 없는... 어! 있네요! 이거 열심히 캐옵게 했습니다! 아! 더러운 녀석! 그렇게는 내가 검아... 검은하를... 검은하를... 저도... 저도 책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저도... 아! 저분들 알바하고 있어요! 아! 나랑... 나랑... 야! 다 책해와! 다 책해와! 저는 시내로 수장 나왔습니다! 아! 진짜! 누가 이런 무기 넣었냐! 나무검이나 넣어놓고 이거 진짜! 아니! 악어님! 재활용도 못하는 쓰레기를 넣어놨어! 어디! 야! 너 뭐 들어있는지 보여줘 봐! 야! 저 녀석 진짜 좋은 능력이야! 만드기! 아이!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를... 이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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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걸려! 야! 그거! 그거 나름! 전설적인 무기야! 그거! 아이! 전설적이면 뭐해! 너무 전설적이라서 다 알! 너무 전설적이라서 다 알잖아! 이거! 어디야! 너 대저택으로 와! 지금 그러면은... 아이! 몰라! 책이 이정도 많게! 두세트... 세세트 정도? 빨리 켜! 네! 네! 켜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켜습니다! 갑니다! 가요! 도끼도 안 만들어주시고! 으흠! 도끼도 에메랄드야! 그게 다 넣어놔조라! 토니의 텀! 아니! 나무... 생명이신이면 나무... 생명이신 나무... 나무로... 도끼만들 수 있는데... 어떤 자식이 나무로 안 넣어놨어! 나무 넣어놨는데 제가 그거... 멍청... 안 넣어놨어 임마! 묘목 넣어놨잖아요, 묘목... 멍청아... 묘목 넣어놨는데... 나무 캐서 하라고? 원래 그거예요! 생명이신 원래 묘목 쓰여서... 알리면은? 아 그러면... 태초에 생명이신... 책 많다! 야! 책 주는 애 많다! 저요 저요 저요... 뭐... 무한 에메랄드 사... 갖고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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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네들... 식인토끼라고 들어보았나? 식인토끼 형? 그게 뭐예요? 이 맵에 어딘가... 식인토끼가... 살고있어... 조심해야 할거야... 식인토끼는... 빨간색깔 검을 들고있지... 헐... 뭐야... 잠깐만... 야... 순잉 죽었어? 아니아니아니... 순잉 저한테 약간 쌍욕하면서... 당근 내놔! 이러고 있었어요... 야 못살았다 못살았다 못살았다... 오지마!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지마! 뭐요? 오지마! 식인토끼다! 식인토끼다! 야... 야... 아니... 어어어... 엑... 미야... 그거만 더할세... 아아... 아아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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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계... 시곉 파괴만 찍었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내가 아이템 얻었다 이 쓰레기야 왜 죽이는데? 시린 도끼를 조심해야할거야 아으아아!!가꿔아 내가 널 자식같이 기억하고 어워..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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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맛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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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야 죽 수수 개졌다 야 이거 야 잠깐만 내 다 탈옥하자라 야 살인마의 검을 먹었어 죽음에 피가 가득당인 살인마의 검 다음 달인 플레이어를 3명 이상 죽이시 사용할 수 있다 아 3명이나 죽여야 돼? 와 에메랄드 블럭 야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 완전 좋은 거란 말이야 아 이거 좋은건데 왜 사용을 안했지? 이거 띄용띄용 하는거잖아 이거 모르세요? 진짜 죽을까봐 이거 못쓰겠네 아니 아버님 저희 어떻게 팀 관계 아니었나요 아버님? 아 딤이었지 나 지금 살인마이공 얻었어 야 아버님 그러면 럭키블럭만 까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아 이거 럭키블럭 남았다 이거 까야지 핑맨이한테 책 주고 와야지 핑맨아 불쌍하니깐 책은 줄게 우리 우호적인 관계 잠깐 불쌍하니깐 감사하니깐 아니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역 어딨냐 여기야! 아 그거 못하겠지 멈춰 아 오늘 제가 땐 편이에요 우호적인 관계를 합시다 에 아이 그럼요 핑맨이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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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책 가져왔어요 책 책 아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그거 제껀거 아니죠? 아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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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여버린다!!! 픽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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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해 내가 이거 럭키블록 줄게 너 죽여버린다! 잠깐만 와! 그 누가 나의 인성을 막을 수 있는가? 야 이거 이거 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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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뭐야! 아 데미지 5 짜리야 아 뭐야! 픽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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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마 픽맨이 건드리지마 팀이야 어우 씨 죽여버린다 진짜! 픽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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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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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하루 보라 하루 사나 나한테 왜 일을까? 오케이 하나 하나 가르침죠 진동음 죽어라!!! 야? 뭐야 아무것도 안나와? 나무검 나왔네? 야 구속 25초 아무것도 안보여 나 어디지? 야야야 쟤 지금! 럭키블럭 마이너스 100짜리 깠어 빙빙 죽여! 지금이 기회야! 야야야 야 아가! 미쳐냐 제발 하버렸어 자아!! 그 위에 주인다야! 야!!! 또기цу 못먹었어 어게 못먹었어 야 죽서여서 개졌네 내가 빙래닉을 낳았는데요 야 너의 인be송 개 처지었네 야 너의 인be송 개 탓 dwarf 야 그러길래 럭키블럭을의 좋은 origin 니가 깠잖아 그거 내가 살인자에서 죽였잖아 그걸 준거니 내가 먹고 진거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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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좋은거 같다 제발 좋은거 나와주세요 어 대박사건 야 잠깐만 여기 뭐 밟는게 나왔거든? 이거 밟으면 죽는거 아니야? 아 우리 밑에 아래 아래 럭키블럭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밟으면 럭키블럭이 발동된거 같은데 지금? 야 아래 철있어 근데 철 저 철 쓸수있는건데 아 철은 좋은거야 이거 밟고 나와볼게 뭐야 뭐야 무슨일이야 우와 야 에메랄드 우리 저거 쓸 수있잖아 우와 대박이네 에메랄드 몇개 나간거지? 에메랄드 29개 충능에 29개? 제가 종교를 얻어왔습니다 우리 팀이지 않습니까? 야 가봐 맞추자 일루와 야 다이아몬드 있어 그 아까전에 나무블럭 있어? 내가 같이 만들어줄게 이거 여기서 나온거는 쓸 수 있거든 그 크래프팅 박스 원래는 못 만드는데 여기서 나온 것만 쓸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줄게 그럼 다이아 갑옷도 만들 수 있네 자 그럼 저도 럭키블럭 하나 있거든요 하나 까볼까요 이거?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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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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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시여 좋은 아이템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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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아 구려 좀 많이 구려 많이 구려? 농기구 세트야 농기구 세트 농기구 세트야 휴일수래 아휴 진짜 야 내가 갑바 하나 맞춰줄게 이야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야 좋아 우리 모자 다이아몬드 하나 남았다 이거랑 이제 바지하고 신발 맞출 수 있어 나 금개도 있는데 금개 여덟개 그거 어디서 구한건데 이거 피맹시체 그거는 먹으면 안되지 않아? 그런가? 뭔가 먹지말자 출처가 없는거 쓰지 말자고 정확한 출처를 사용하자 야 여기 여기 야 바지 어차피 어차피 돼 이걸로 어차피 맞출 수 있어 이거 버려 어 알록달록한거 벗어 야 너 낙댐 안입지? 아 저 안입죠 안입죠 이거 이거 써 이거 써봐 이거 한번 보여주게 방송에서 난 낙댐 입어서 아버님 저 죽일거죠? 그러지마요 아버님 아 아니야 너 안입는다메 그럼 물 웅북시나 깔아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안되데요 이거 그거 누른나메 꾸욱 누른나메 하면 돼 오오오오오